아직 오후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역사 안에는 퇴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요원분들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시민들의 통행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나와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대부분 자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차를 놓고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나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강한 눈보다는 지금 그친 상황이지만 내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두 분주히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은 만큼 평소보다 증차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친도립역 1호선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퇴근을 돕기 위해 홀에 이른 1호선과 경희중앙선 등 수도권 전철을 10차례 추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부로 경기도는 오늘 낮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단계 1단계로 낮췄는데요. 다만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저녁부터 밤까지 비상상황에 대비해 제설작업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6천여 명과 제설장비 1190여 대를 투입해 퇴근길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초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에 있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역 신도립역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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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